우유 행복한 날 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주인은 여기다 오세요 주세요 주인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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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너는 아빠같은 존재였어. 너는 물어봤네. 아빠는... 하하하하하하 내가 좋네. 네. 하나 주세요. 우리 브이 또 하고 브이. 브이 한 번 해줘. 갈게 웃자, 갈게. 치킨 피자. 여기 와요, 여기. 이리로 오자. 아, 그럼. 그럼 당연하죠. 자, 조용히. 자, 조용히. 자, 조용히. 자, 조용히. 어? 괜찮아. 자, 조용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준비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고개를 누리고 수석만 카메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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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는 아, 너 좀. 오늘 무슨 촬영을 따로 오셨어요? 오늘은 노에아웃 정차 아주 행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었죠. 지난 3월 달에 스케줄이 좀 겹쳐가지고 압도룰부대 홍보와 노에아웃과를 타라 촬영이 다 겹쳐왔기 때문에 혜인아, 본 한 주간에 한 달 동안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면은? 젊은 사람이 대단해요. 뭐? 그러니까요. 가족받는데 벌써 뭐지? 역시 가족도 저렇게 못해요. 머리를 잘라요? 막 차리는데. 아니 막 차리는데 머리를 왜 자르는 걸까? 그 친구가 이 머리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초밥이래요. 초밥이란? 성초밥. 성주는? 초밥이었다. 이렇게 막 자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왜죠? 가발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아무도 모르겠죠? 그냥 기다려주세요. 이어가서는 치료를 맞추본 거죠? 그죠? 고생 수소가 책임지네요. 아주 추억을 찾아서. 기사님은 학교 낼 때 당봉을 하셨습니다. 기도로 아이들의 학교가 우리 장모님은 우리 장모님 아들한테 바보드 같고 있어요. 액션! 아, 10초. 아, 아쉽다. 아쉽다. 아니,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이 결정된다면 우리 장롱님 자제분들은 하버드 같겠어요? 경찰에 있어도 범죄는 일어나고 교통법도가 있어도 사고는 나고 병원이 있어도 사랑을 주고나가는 것 아, 그래도 주일에는 애들이 데리고 꼭 교회에 나오시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크니까요. 알렐루야.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기가 막힌 페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예아웃에서 성준우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 이렇게 또 한 작품이 끝나갑니다. 끝나갑니다가 아니라 끝났어요. 하하하하 오우 재밌게 노예아웃 촬영을 했고요 꽤나 재미있는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노예아웃에서 뵙겠습니다 청고 팀이 만든 Supreme. 너무 예쁜데요? 수제로 역시 수작업의.. 여기 질문이 다 묻어있는데 대박 감사합니다 노예아웃 안녕 노예아웃 누가 꽂히게 해